아우토바우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주는 지난 25일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 얘기로 시작합니다. 14개 국가에서 1700여 대의 자동차를 전시했는데요. 무려 112개의 신차가 공개됐습니다. 참가국 또 참가 차량 관람객 규모로 보면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도 지난 2014년 모터쇼 관람객 수는 100만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너무 솔직해서 그런건가요? 서울 모터쇼도 100만명을 훌쩍 넘었는데 말이죠. 우선 국내 브랜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중국형 베르나 콘셉트 모델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중산층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그먼트인데다가 프레스데이에 빅뱅 지드래곤이 오는 바람에 현대차 부스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현대차 부스로 가는 길목을 모두 차단하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주최 측이 노래를 부르면 더 큰일이 난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인지 입도 뻥끗 안하고 신실 웃기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도 중국에 처음 소개를 했죠. G90 또 G80 콘셉트 뉴욕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현대차 부스 메인 무대보다 제네시스 존에 사람이 더 몰렸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SUV 하이브리드카 니루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최근 SUV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이브리드카라는 장점도 있어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티볼 예요. 중국에서는 티볼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부스도 그렇고 전시된 차도 많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은 중국 내 입지가 상당히 좁아 보였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는 QM5 후속이 될 것으로 거의 확실한 클레오스를 전면에 내놨습니다. 새로운 르노 패밀리 룩이 사용이 되고 또 차체로 커지면서 아주 육중한 중형 SUV의 이미지를 줬는데요. 이 차는 중국형으로 개발이 됐고 우리나라에 출시될 모델은 이 차보다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국 브랜드 중에서는 폭스바겐 투아렉 콘셉트 그리고 벤츠의 신형 GLC, 아우디의 로드스터 이 정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베이징 모터쇼의 특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중국 독자 브랜드의 놀라운 성장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불과 2년 전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모터쇼에서 제가 직접 살펴봤던 그런 차들이 아니었는데요. 외관 디자인과 인테리어, 트렁크의 구성 등의 짜임새가 있고 마무리도 아주 완벽했습니다. 인테리어에 사용된 시트와 대시보드의 소재도 고급스럽고 또 촉감까지 부드러워서 눈에 보이는 상품성만으로 평가를 하면 어설픈 우리 차보다 더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반면 브랜드 간 격차는 아주 심했습니다. 장성기차와 장안기차, 또 하발, 동풍열딸, JVC 등 규모가 있는 제조사를 뺀 나머지 업체들의 품질은 아직 조악했는데요. 이 마무리도 섬세하지 못했고 특히 도장 상태가 매우 불량했습니다. 매번 지적하는 거지만 디자인도 여러 가지를 버무려 놓은 듯한 그런 모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중국 자국 브랜드들이 경쟁력 있는 모델을 내놓으면서 수입사항 그리고 또 합작사들과 치열한 판매 경쟁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 국내로 들여오면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내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세계 최고 브랜드에 맞춰져 있고 20%에 달하는 관세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국내 소식으로 화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세부레의 신형 만리부가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국미에서는 이미 작년에 출시가 됐고 따라서 알만한 건 다 아는 그런 차인데요. 디자인 또 파워트레인 미션까지 싹 바꾸기는 했는데 여기저기서 적지 않은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미국처럼 IC 미션을 쓰지 않았느냐 또 에어백 개수를 왜 줄였냐 주로 이런 얘기들인데요. 세부레는 옛날 생각하면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군산 공장에서 만드는 젠 변속기가 워낙 말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주인회에서는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초기 반응은 꽤 좋네요. 사전 예약 대수가 첫날 2000대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여기에 속으시면 안됩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영업사원들이 받기 시작한 계약이 포함이 된 수치니까 첫날이라는 말에는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쓰비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쓰비시가 연비를 조작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25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1991년부터 타이어 공기저항값을 위조해서 연비를 높여왔다고 하는데요. 니싼 브랜드로 팔리는 데이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 특히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결함을 은폐했다가 들통난 전력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도 연비를 조작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회장이 사퇴한다고 하던데 이걸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기업의 존폐 여부가 달려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얼마 전에 비슷한 일로 미국에서 권육을 치른 적이 있었죠. 고의성에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단속 또 내부 점검 단단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우토바오 김흥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